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그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신라시대의 김유신 장군의 동생의 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인 보희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문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사게 되는데요. 꿈을 사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외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언니의 꿈을 산 왕비 신라시대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김유신에게는 보희와 문희라고 하는 두 명의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동생 중 언니 보희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서학에 올라가 오줌을 누는 꿈이었는데 오줌이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오줌이 멈추질 않네 꿈속에서 보희는 오줌을 얼마나 많이 누웠는지 새찬 장마비가 내린 듯 오줌이 넘쳐 흘러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서라벌이 잠길 정도였습니다. 보희는 홍수가 난 것처럼 오줌에 잠긴 서라벌을 내려다보다가 잠에서 깨워놨습니다. 보희는 동생 문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말 망측한 꿈이지?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없이 듣고 있던 문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그 꿈을 나한테 팔지 않겠어? 뭐? 꿈을 사겠다고? 너도 참 별나구나. 그런 흉한 꿈을 어디에 쓰려고 사겠다는 거야? 보희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문희는 다시 물었어요. 비단 치마를 주면 팔겠어? 비단 치마? 그 귀한 것을 정말 주겠다는 거야? 물론이지. 이 정도면 꿈값으로 충분하겠지? 좋아. 그럼 내 꿈을 너한테 팔겠어. 그럼 언니, 내가 꿈을 받을 테니까 어서 던져줘. 어젯밤 꿈을 문희에게 넘겨준다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야. 알았어. 문희는 비단 치마를 가져와서 보희에게 건네준 뒤 자신의 치마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보희가 물건을 던지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어요. 어젯밤 꿈을 문희에게 넘겨준다. 이제 됐어. 고마워. 문희는 만족스러운 듯 빙글시 웃었습니다. 두 자매가 꿈을 사고 판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김유신의 집에 김춘추가 놀러 왔다가 앞마당에서 함께 축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이를 하는 도중에 김유신이 김춘추의 옷걸음을 밟는 바람에 김춘추의 옷걸음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미안하네. 누이 동생에게 부탁해서 옷걸음을 꿰매주겠네. 김유신은 김춘추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보희야 이 친구의 옷걸음을 좀 꿰매다오. 김유신이 보희를 불러 이렇게 청하자 보희는 얼굴을 붓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오빠의 친구라지만 어떻게 남자 앞에서 바느질을... 보희가 도망치듯 가버리자 김유신은 이번에는 문희를 불러 바느질을 부탁했습니다. 문희는 언니와는 달리 순수히 김춘추의 옷걸음을 꿰매해 주었습니다. 김춘추는 그런 문희가 마음에 들었는지 문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후에도 김춘추는 김유신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희와 점점 가까워져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문제가 생겼어요. 문희가 김춘축의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유신은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김춘추는 앞으로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이니 문희가 김춘추의 아내가 된다면 나한테도 좋은 일이지. 그런데 김춘추는 문희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국립 끝에 김춘추와 문희를 결혼시키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김유신은 먼저 문희를 불러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치며 꾸짖었어요. 네가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를 갔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나는 이제부터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동네의 사람들은 모두 김유신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벌에는 김유신이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튿날 김유신은 자신의 집 마당에 장작더미를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인 다음 문희를 마당에 꿇어 앉았습니다. 이윽고 장작이 헐헐 타오르자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마침 설아벌의 남산에 바람을 쐬러 올라왔던 선덕여왕이 멀리서 연기가 피어올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웬 연기지? 어디 불이라도 났느냐? 선덕여왕이 신하들에게 묻자 한신하가 대답했습니다. 김유신이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이려고 집 마당에서 불을 비우고 있나 봅니다. 뭐, 뭐라고? 선덕여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동생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러는고? 예,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를 가져서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어, 그래? 아기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더냐? 선덕여왕이 묻자 신하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던 김춘추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김춘추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선덕여왕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김춘추, 네 아내 될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빨리 가서 구해오너라. 예, 김춘추는 선덕여왕의 명을 받들어 김유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춘추와 문희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김춘추는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신라 제29대 태종대왕입니다. 또한 문희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문희가 언니의 꿈을 산 덕에 왕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목숨보다 귀한 호랑이 가죽 옛날 어느 산굴에 구두새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구두새는 자나깨나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돈이라면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독한 돈벌레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와 이 구두새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하게도 큰 호랑이였어요. 이리하여 구두새는 영락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구두새의 아들이 화를 가지고 허겁지겁 호랑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놓치기만 하면 아버지는 영락없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들은 숨을 핥닥거리며 열심히 호랑이를 쫓아 달렸습니다. 이리하여 호랑이를 쏠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좁혀지자 아들은 화살을 시위에다 대고 호랑이를 겨누었습니다. 마침내 겨냥이 끝났습니다. 이제 잡아당긴 화살을 놓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호랑이 입에 물린 구두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겨냥이 들렸다. 네가 겨냥한 곳은 호랑이의 이마 쪽이다. 아 이마에 화살이 맞으면 가죽이 상하잖니. 그보다 훨씬 아래쪽을 겨누어 쏘아라. 구두새는 죽을 지경인데도 호랑이 가죽이 상할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상하면 팔 때의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랑이 이마 아래쪽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지금 호랑이 입에 물려 있는데 결국 자기를 쏘라는 말과 같아지지 않을까요? 구두새는 이처럼 생명보다도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지독한 돈벌레였습니다. 아들의 재치 옛날에 어떤 색시가 결혼한 찬날밤에 신랑 앞에서 그만 방귀를 끼웠어요. 신랑은 신부의 이러한 조심성 없는 행실에 정남이가 떨어져 색시를 버리고 혼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색시는 그 신랑의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이 아이가 커서 서당에 다니며 그를 배우게 되었는데 서당의 다른 아이들이 아비 없는 후레자식 아비 없는 후레자식 하면서 놀리고 없인 여겼지요. 하루는 아이들이 또 아비 없는 후레자식 이라고 놀려대는 바람에 울면서 집에 와 어머니한테 물어보았지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나요? 그래,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단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지요. 아이는 어째서 아버지가 안 계셔요? 새도 아비가 있고 개도 아비가 있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만 아버지가 안 계신다니 될 말입니까? 어서 사실대로 말해주셔요. 하고 울면서 다그쳐 물었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불쌍해져서 너라고 왜 아버지가 안 계시겠니? 너도 아버지가 계시단다. 하고 말했지요. 아들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 말해주세요. 하고 졸라댔지요. 저 먼데에 계신단다. 먼데라니요? 어디요?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는 여기에 한 번도 안 오시지요? 아들은 또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그럴 일이 있어서 안 오신단다. 하면서 또다시 한숨을 쉬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셔요? 아들은 또 물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시집가던 첫날 밤이 그만 실수로 방귀를 한 번 낀 것이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비위에 거슬려서 네 아버지 비위에 거슬려서 나를 버리고 가신 뒤로는 영영 다시 오시지 않는단다. 네 아버지는 지금 아무데 고울에서 원님으로 계시다는데 라고 말했지요. 아들은 어머니한테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그날부터 그날부터 서당에도 가지 않고 버드나무를 오이시처럼 정성껏 깎아서 한 말쯤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루에다 넣어 짊어지고 아버지가 원님으로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갔지요. 그리고 원님의 집 대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심어서 저녁때 따먹는 오이시사시오 아침에 심어서 저녁때 따먹는 오이시사시오 라고 큰소리로 외쳤지요. 원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아침에 심어서 저녁때 따먹는 오이시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세상에 그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싶어 한번 알아보려고 하인을 시켜서 오이시장수를 안으로 불러들이게 했지요. 오이시장수가 들어오니까 원님은 정말로 그 오이시가 아침에 심어서 저녁때 따먹는 오이시냐 하고 물었지요. 아이는 예 그렇습니다. 이 오이시는 아침에 심어서 저녁때 따먹을 수 있는 오이시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음 그래 만일 니 말대로 이 오이시를 아침에 심어서 저녁때 못 따먹게 되면 너는 죽을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원님이 말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오이시는 세상에 신기한 오이시라서 보통 사람이 심어서는 안 되고 반기를 한 번도 끼워보지 않은 사람이 심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원님은 세상에 반기를 한 번도 안 끼워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당시도 않는 말을 하는구나 하며 꾸짖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그러한 줄을 다 아시면서 원님께서는 채색시가 첫날 밤에 반기를 뀌었다고 소박하셨습니까?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했지요. 원님이 아이의 말을 듣고 생각나는 일이 있어 아이를 가까이 불러 자세히 알아보니 분명히 자기 아들이었어요. 원님은 자기가 어려서 철없이 아내를 소박한 잘못을 니우치고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들여 아이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들을 잘 두면 부모의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모든 불행을 다 잘 풀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럴듯한 꾀를 냈지만 옛날 어떤 곳에 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아이는 머리에 부스럼이 많이 나서 가려우니까 늘 머리를 긁어대고 한 아이는 코를 많이 흘려서 코닦기에 겨를이 없고 또 한 아이는 눈병이 나서 파리가 자꾸 달라붙어 그걸 쫓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하루는 하루는 이 세 아이가 한 대 모여서 떡을 한시로 쪄다 놓고 먹게 되었는데 서로 제가 떡을 더 많이 먹으려고 깨를 생각하다가 그 중 한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우리가 이 떡을 조금씩 나누어 먹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시루째 실컷 먹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그거 좋겠다고 찬성했지요. 그럼 누가 혼자 시루째 차지해서 먹는 거 하니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먹기로 하자. 라고 말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그거 좋다 하고 또 찬성했지요. 그래서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 무슨 내기나 하면 머리에 부스럭난 아이는 머리 안 긁기 코 흘리는 아이는 코 안 닦기 눈병 난 아이는 팔이 안 쫓기 이렇게 해서 누가 오래 참고 견디는 아를 내기 하기로 했지요. 세 아이는 서로 제가 내기에 이겨서 떡을 시루째 차지 하려고 머리가 가려운 것도 코가 흐르는 것도 파리가 성화되는 것도 꾹 참고 버티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모두 꽤 잘 참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견디기 어렵게 됐어요. 머리에 부스럭이 난 아이는 긁고 싶어 손이 머리로 곧 올라가려 하고 코 흘리는 아이는 코를 닦으려고 손이 코로 가려고 하고 눈병이 난 아이는 파리를 쫓으려고 손이 자꾸만 눈으로 가려고 했지요.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참고 견뎠지요. 그런데 머리에 부스럭이 난 아이는 가려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치 안채게 머리를 슬쩍 긁어볼 깨를 하나 생각해 가지고 얘들아 심심하니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 내가 말이야 요전에 저 건너 앞산에 갔더니 큰 사슴 한 마리가 뛰어 달아나는데 아 보니까 그놈의 뿔이 여기에도 나고 여기에도 나고 또 여기에도 나고 하면서 머리 가운데를 골라서 주먹으로 툭툭 치거든요. 이것을 본 콜리개가 그 놈의 사슴을 내가 봤더라면 이렇게 탕 하고 총을 쏠 것을 하면서 소매자락을 코밑으로 쓱쑤 치어 코를 닦아버렸지요. 눈병을 앓는 아이가 두 아이들이 하는 꼴을 보고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 거짓말 작작해라 그런 거짓말 듣기 싫다 듣기 싫어 하면서 눈앞에다 손을 대고 내져오며 고개를 살살 흔들어 파리를 다 쫓았지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누가 내기에 이기고 누가 그 떡을 다 차지 했을까요? 꾀돌이 옛날 어떤 사당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재치를 시험해 보려고 하루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하면 상금을 줄 테니 어디 한번 나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해봐라 했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각기 선생님을 방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별소리를 다 하였어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 선생님 댁에 불이 났어요 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누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잔치집에서 술을 자시러 오라고 사람이 왔다고도 했지요. 그래도 선생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를 보고 너는 왜 아무 말도 않고 있니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저는 선생님을 방 밖으로 나가시게 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방 밖에 계시면 들어오시게 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방 안에서 방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나 방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방 밖에 있으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단 말이지 방 안에서 방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나 방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럼 방 안으로 나를 들어오게 해봐라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갔지요. 그러자 이 아이는 선생님 분명히 방 밖으로 나가셨지요. 상금은 제가 타게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아 불쌍 내가 저놈한테 꼼짝없이 속았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나가버렸으니 할 수 없었답니다. 오줌 바위 이야기 옛날 어느 해 충청남도 서산 고을에 음암면 부산 이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마을에는 몇 달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눈과 밭에 있는 농작물이 모두 시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부산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늘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느님도 정말 무심하시지. 왜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려주시지 않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쳤어. 우리 집 논에는 벼가 모두 말라버렸다네. 우리 집도 마찬가지라네. 곧 도드릴 곡식이 없으니 이제 곧 굶어죽게 생겼어. 굶어죽기 전에 목이 말라서 죽을지도 모르겠어. 우물이 모두 말라서 이제는 마실 물도 없지 않나. 마을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동안 여러 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아 정성스레 제사상을 올렸지만 하늘은 여전히 햇빛만 쨍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방 안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는 꿈이었습니다. 그만 자고 일어나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뚜둣 누구시오? 나는 이 마을에 압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오. 요즘 가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찾아왔소. 크 그게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산신령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 마을 뒷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지 않소? 뒷산에 있는 바위라면 여인의 모습을 닮은 그 바위 말씀입니까? 그렇소. 내일 아침에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그 바위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오. 예. 바위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비가 오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알겠소? 예. 산신령님. 산신령이 사라진 뒤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워놨습니다. 정말 희한한 꿈이네. 산신령님도 가뭄이 걱정되어 꿈속에 나타나셨나 보군. 아무튼 비만 오게 된다면야 무슨 짓은 못하겠어. 바위가 아니라 개구리에게라도 제사를 지내야지.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여인의 모습을 쏙 빼닮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몇 배나 더 큰 바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위 앞에 돼지 머리를 놓고 큰 절을 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바위님 마을에 몇 달째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제발 피를 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바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사를 마치고 막 일어섰을 때 였습니다. 벼랑간 여인의 모습을 닮은 바위의 아래쪽이 쩍하고 갈라지더니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물이 아니라 굵은 오줌줄기 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바위가 오줌을 누다니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어느새 산을 타고 마을로 내려와서 냇물처럼 눈과 눈 사이로 흘러들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다름에 산을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물이다. 논에 물이 흘러들어온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하며 삽을 들고 달려나와 집집마다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위가 눈 오줌 덕분에 부산이 마을 사람들은 가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과는 달리 그 해의 농사는 몇 년 만에 찾아온 풍년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부산이 마을은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가뭄이 들 때쯤이면 뒷산의 바위 밑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이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오줌을 눈 바위라 하여 오줌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풍년을 기원하며 바위에게 제사를 지냈답니다. 매추리 꼬리가 깡뚱한 까닭 배고픈 여우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풀숲에서 줄고 있는 매추리를 보았어요. 배가 등에 붙을 판에 너 참 잘 만났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잽싸게 덮쳤지요. 애구머니 이게 웬 날벼락이람 매추리가 놀라 쳐다보니 여우란 놈이 코앞에서 군침을 줄줄 흘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여우님 시장하신 모양인데 저 같은 거 잡숴봤자 잇새 뼈만 낍니다. 다른 음식은 실컷 잡숴게 해드릴 테니 저를 놓아주십시오. 매추리가 아주 싹싹 빌었어요. 여우가 생각해보니 그도 그럴듯 하거든요. 좋다. 하지만 빗말이었다간 당장에 내 뱃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라. 빗말이라니요. 배가 벌떡 일어나게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때 저쪽 길모퉁이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밥 광주리를 이고 이쪽으로 오고 있지 뭐예요. 자 여우님은 식사 준비나 하고 계세요. 매추리는 길 한가운데로 가서 일부러 다리를 절룩절룩 하며 알짱거렸어요. 그걸 보고 아주머니가 이게 웬 저녁 반찬 거리냐 하면서 허리로 굽혀 잡으려고 했지요. 매추리가 팔짝 뛰어 조금 달아났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쫓아왔지요. 매추리는 잡힐 듯 하다가 또 조금 달아났어요. 쫓아가면 또 조금 달아나고 또 쫓아가면 또 조금 달아나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약이 오르잖아요. 이놈의 매추리가 아예 밥 광주리를 내려놓고 쫓아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여우가 얼른 나와서 밥 광주리에 담긴 밥을 다 먹어 치웠지요. 매추리는 그제야 포르르 날아가 버렸어요. 아주머니는 빈 광주리만 이고 투덜거리며 돌아갔지요. 배가 부르십니까? 매추리가 여우에게 돌아와 말했어요. 그래 덕분에 실컷 먹었다. 그럼 이제 소화를 시키셔야죠.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번엔 웃은 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웃다 보면 소화가 잘 될 거예요. 매추리가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옹기장수 형제가 앞뒤로 나란히 걸어가고 있거든요. 매추리가 포르르 날아 앞선 형의 옹기지게 위에 내려앉았지요. 그걸 보고 뒤따라 가던 아우가 이게 왠 안주감이냐 하면서 손을 뻗어 잡으려 했거든요. 매추리가 폴짝 뛰어 쏙 빠져나갔지요. 잡으려 하면 쏙 빠져나가고 잡으려 하면 쏙 빠져나가고 하니 아우가 약이 오르잖아요. 이놈의 안주감이 지게 작대기를 들어 힘껏 내리쳤지요. 매추리는 포르르 날아가고 옹기만 와장창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이 녀석이 왜 내 옹기를 박살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지게 짝대기로 아우의 옹기를 냅다 후려 갈겼어요. 아우의 옹기도 쟁그랑 뚝딱 박살이 났어요. 아니 매추리가 옹기지게 위에 앉았기에 잡으려다 보니 그렇게 된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아우는 벌멘 소리를 하며 다시 형의 옹기를 와장창 내리쳤지요. 아니 이 녀석이 제 잘못을 모르고 형은 또 소리를 지르며 아우의 옹기를 쟁그랑 뚝딱 내리쳤어요. 와장창 쟁그랑 뚝딱 한참 그러다 보니 M1 옹기들만 죄에 박살났지 뭐예요. 여우가 숨어서 그 꼴을 보고는 깔깔깔 낄낄낄 웃으워 죽겠대요. 매추리가 여우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때요? 웃을만 하던가요? 여우가 키득 거렸지요. 허허허이 웃읍다 마다 아휴 배꼽이 다 빠지겠네. 그러자 메추리가 넌지시 물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주 화끈하고 눈물이 쏙 빠지는 꼴을 보여드릴까요? 여우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좋다고 했지요. 배부르게 먹고 재미난 구경까지 했으니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나 했지요. 그럼 어서 따라오세요. 메추리가 또 앞장을 섰어요. 마을 근처 널 따라 농가로 갔지요. 마침 가을거지가 한창이라 논 한쪽에는 낯가리가 쌓여있고 한쪽에서는 농부들이 별을 베고 있었어요. 메추리가 소곤소곤 말했지요. 어서 이 낯가리 속에 들어가 코만 내밀고 계세요. 여우가 그렇게 했지요. 그랬더니 메추리가 포르르 날아서는 농부들 옆으로 가서 깝죽깝죽 거렸어요. 호 요새 잠거리 좀 보게 한 농부가 별을 베다 말고 와락 덮쳤어요. 메추리가 잡혀줄 리 있나요? 폴짝 뛰어 쏙 빠졌지요. 아이쿠 농부는 눈바닥에 코만 찌었지 뭐예요. 약이 바짝 오른 농부가 돌이깨를 들고 달려왔어요. 여놈의 메추리 잡히기만 해봐라. 메추리가 포르르 날아서 낯가리 속에 숨어있는 여우의 코끝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는 꼭 날 잡으면 용치 하고 놀리듯 파닥파닥 날개를 치면서 종종 거렸어요. 에잇 이놈의 메추리 맛 좀 봐라. 농부가 돌이깨로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메추리는 잽싸게 피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돌이깨에 누가 맞았겠어요? 빡! 여우 콧잔등에 불이 번쩍 튀었지요. 깨깽 이 여우 살려 여우는 화끈거리는 코를 감싸지고 죽을 힘을 다해 산으로 달려갔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이에요. 메추리가 그 꼴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지요. 헤헤 그게 바로 화끈하고 눈물 속 빠지는 꼴이다 요 놈아.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죽다 살아난 여우가 이를 북북 갈면서 돌아다니다 덤불 속에서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어요. 히히 밉살스러운 놈! 와락 달려들어 메추리를 콱 물어버렸어요. 메추리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번엔 꼼짝없이 죽게 됐거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통사정을 했어요. 여우님 지난번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절 잡아드시기 전에 딱 한가지 소원만 드려주십시오. 곧 죽을 놈이 곧 죽을 놈이 소원은 무슨 소원? 여우가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메추리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저기 저 아미산과 달미산 사이에 저희 집이 있는데 거기에 제 남편과 자식들이 삽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우리 식구들을 좀 불러주십시오. 아미산 달미산 메추리 남편 하고 큰소리로 부르시면 제 남편이 자식들을 데리고 이리로 올 겁니다. 여우가 생각하니 잘만 하면 메추리 식구들을 몽땅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좋다. 한번 불러보마. 아주 인심 쓰는 척하고 아미산 달미산 메추리 남편 하고 큰소리로 외쳤지요. 그러자니 여우의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요. 그 틈을 타서 메추리가 여우 입을 쏙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니까짓 놈한테 먹힐 줄 알았더냐? 아차 하고 여우는 입을 콱 다물었어요. 하지만 메추리 꽁지만 간신히 물었지 뭐에요. 메추리는 죽을 힘을 다해 날아올랐지만 꽁지가 그만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메추리 꽁지가 그렇게 깡똥 해졌대요. 또 이때 메추리가 아주 훈출이 나서 흰똥을 찍 갈기며 달아났는데 그게 여우 콧잔등에 똑 떨어졌지 뭐에요. 그 똥 자국이 아직도 지워지질 않아서 여우 콧잔등이 지금도 하얗해요. 아무튼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도 메추리는 여우를 살살 피해 다니고 여우는 눈을 부릅뜨고 메추리를 찾아 돌아 다닌답니다. 약은 토끼와 어리석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까치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까치는 높은 미루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까치는 어느 날 귀여운 알 일곱 개를 낳았습니다. 파르스름한 빛깔을 띈 알이 동글동글한 게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까치는 매일 그 알을 깨려고 꾹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미루나무 밑을 지나다가 알을 품고 있는 까치 그림자를 보고는 나무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너 알을 낳은 게로구나 어때 나에게 알을 하나 주려느냐 아니면 니가 내게 잡아먹히겠느냐 난 마침 배가 고파 먹이를 찾고 있는 중이야 큰일 났습니다. 까치는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했지요. 하필이면 새끼를 깨려는 참에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다니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까치는 눈물을 흘리며 알 한 개를 호랑이에게 조심스럽게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 알을 얼른 맛있게 까먹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호랑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알을 한 개만 더 다오 그렇지 않으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너와 알을 모두 먹어버릴 테다. 호랑이는 어제보다도 더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까치는 정말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오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별 도리 없이 또 알 한 개를 아래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찾아와서 알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까치는 벌써 알 다섯 개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리 이리 하여 여섯 때 되는 날 이었습니다. 까치가 내려다보니 토끼 한 마리가 나무 밑을 지나다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까치야 까치야 너 알을 깨는 모양인데 사랑스러운 새끼가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음 토끼야 오랜만이로구나. 넌 내가 새끼를 깨니 좋겠다고 그랬지. 하지만 호랑이가 찾아와서 알을 다섯 개나 빼앗아 먹었어. 안주면 나무 위로 올라와서 나와 남은 알을 다 먹겠다니 어찌 안주고 베기겠니. 이 소리를 들은 영리한 토끼는 까치를 비웃었습니다. 에구 까치야 넌 정말 어리석구나. 왜 호랑이에게 알을 주니. 저것 봐. 그래 너 같으면 안주겠니. 나무 위로 올라온 대는데도. 이 바보야 호랑이가 그 높은 미루나무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니? 네가 그놈의 공갈에 넘어갔단 말이야. 아니 호랑이가 여기까지 못 올라온다고? 그게 정말이니? 까치는 정말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저런 바보 좀 봐.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라면 몰라도 호랑이가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 설령 거기까지 호랑이가 올라간데도 넌 남은 알 두 개를 품속에다 끼고 훅 날아가 버리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도 호랑이가 와서 알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내려주지 말란 말이야. 그래 토끼야 고맙다. 네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그것도 모르고 사랑스러운 내야를 다섯 개나 그놈에게 주었구나. 이젠 어림도 없다. 절대로 내려주지 않겠다. 토끼야 가르쳐 주어서 정말 고맙다. 토끼가 사라지고 난 한참 뒤에 정말 호랑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천연스럽게 또 알을 달라고 했지요. 그러나 까치는 아까 토끼가 시킨 대로 이제는 주지 않겠다고 딱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화를 벌컥 내면서 위로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까치는 토끼의 말이 거짓말인 것 같이 느껴지며 이제 별수없이 죽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날아서 도망칠 용기마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끼의 말이 맞았습니다. 끙끙 아르며 기어오르던 호랑이가 쿵 하며 땅에 떨어지더니 내 다리를 쭉 뻗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까치는 이제 마음을 푹 놓았지요. 그리고 토끼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호랑이 집에서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나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먹이는 커녕 친구조차 영 돌아오지 않자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포수에게 잡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함정이나 덫에 걸려 죽게 되지는 않았을까 이처럼 온갖 걱정들을 하다가 날이 밝으면 모두 친구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래하여 호랑이들은 이튿날 친구를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그 미루나무 아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뜻밖에도 죽어 쓰러진 친구를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호랑이 중 한 마리가 나무위 까치에게 물었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우리 친구가 왜 죽었니 넌 나무위 다 봤을 것 아냐 본대로 일러 줄 수 없니 이제 까치는 호랑이가 여러 마리 떼지어 와도 조금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토끼 한테서 호랑이는 나무 타는 재주가 없다는 말이 들었고 실제로 올라오다가 호랑이가 떨어져 죽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치는 죽은 호랑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꾀를 토끼가 가르쳐 주더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면 고마운 토끼가 호랑이 호랑이 한테 변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랑이들은 뜻밖에도 그것을 캐묻는 것이었어요. 까치야 까치야 그런 꾀를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더냐 너는 날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꾀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야. 그걸 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날카로운 이빨로 퍼석 퍼석한 이 미루나무를 물어뜯어 넘어뜨리겠다. 그러면 너와 품고 있는 알도 한꺼번에 죽게 된다. 그리고 만약 딴 곳으로 날아가도 소용없어.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따라가겠다. 참으로 지독한 놈들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토끼에게는 안 되었지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까치는 할 수 없이 토끼가 가르쳐 주더라고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들은 이를 북북 갈더니 토끼를 찾아 나섰어요. 며칠을 두고 토끼를 두루 찾아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덫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덫으로 그 날린 토끼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뒤 며칠이 지나자 과연 그 덫에 토끼가 걸렸습니다. 토끼를 잡아놓고는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게들 저 간사스러운 토끼를 그냥 죽일 것이 아니라 더 모질게 죽여서 죽은 친구의 원수를 갚자고 아니 어떻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응당 그래야죠 우리 저놈을 잡아다가 가마솥에 넣어서 뜨거운 물로 삶아 죽이자고 저렇게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야 없지 않은가 모두들 그게 좋겠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호랑이들은 덫에 걸린 토끼를 끌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호랑이들은 가마솥에다 물을 붙더니 장작을 아궁이에다 쑤셔넣고 토끼를 쏟아내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가치를 도우려다 되레 내가 죽게 되었는걸. 그때였어요. 장작을 쑤셔넣던 호랑이가 밖에서 툴툴되는 이야기가 소단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성냥도 준비해놓지 않고 무슨 부를 때나 성냥을 찾아와야겠구나. 이 소리를 들은 토끼는 두 귀를 쫑긋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조용히 뚜껑을 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 방으로 뛰어들어가니 호랑이 새끼들이 시시덕거리면서 벽장 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놀고 있는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얼른 그 가마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벽장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호랑이들은 불을 지피고는 토끼가 아닌 호랑이 새끼를 삶았습니다. 많은 호랑이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때까지 벽장 속에 숨을 죽이고 숨어있던 토끼가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흐흐 어리석은 바보들아 그것은 토끼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새끼다. 토끼 어른은 여기 숨어 계신다. 영영 죽겠지. 토끼는 이렇게 호랑이들의 약을 잔뜩 올려주고는 어디론가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형제의 바위 언니와 아우는 서로 의가 좋았습니다. 언니는 아우를 위하고 아우는 언니를 따르며 아주 정답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형제가 바다에 나가 놀았어요. 물에 들어가 물장구도 치고 모래톱에서 개를 잡기도 했습니다. 한참 놀고 있으려니까 바다에 돛담배 한 척이 슬슬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에 사공이 서서 이쪽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아우는 배를 보니 저도 배를 타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바닷가에는 빈 배 하나가 메어 있었어요. 언니 우리 저 배 타고 놀아. 응? 아우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배를 잘 저울 줄도 모르면서 탔다가 바람이 새지면 어떡 하려고 바람도 새지 않는데 뭘 배 타고 놀아. 응? 아우가 자꾸 조르자 언니는 빈 배 밧줄을 풀고 같이 올라 탔습니다. 작은 배 배는 물결에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언니가 노를 젓고 아우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놀이는 재미있었어요. 바다 깊은 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물결이 더 출렁거리고 배는 더 높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일면서 샌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겁이 나서 배머리를 돌려 바닷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 흔들리기 시작한 배는 좀처럼 바로 나가지 않고 물결에 오르내리기만 했습니다. 언니와 아우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배는 높다랗게 떠올랐다가 아래로 내리박힙니다. 그럴 때마다 두 소녀는 금방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우는 언니를 붙들고 막 울었어요. 이때 엄청나게 큰 물결이 덮치면서 언니를 휩싸갔습니다. 눈 깜짝 하세 언니는 배에서 바닷속으로 쓸려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아우는 더 큰 소리로 울며 배전에 꽉 붙들어 있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물결에 흔들리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바람은 조용해지고 물결도 낮아져서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배에는 언니가 없었습니다. 한 번 물에 빠져 흘러간 언니가 배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언니 언니 아우는 소리쳐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우는 저만 살고 언니가 죽은 것을 생각하니 혼자 살아있는 것이 옳지 못한 것 같고 언니를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배타기를 꺼리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제가 졸라서 탄 것을 생각하니 언니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정답게 해주던 언니입니다. 그런 고마운 언니를 혼자 물에 빠져 죽게 해놓고 저만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물에 빠진 언니를 따라가야 겠다고 생각한 아우는 그만 풍덩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언니와 함께 저세상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니와 아우가 빠진 바다에는 그 후 두 개의 바위가 솟아났습니다. 큰 것은 언니 바위 작은 것은 아우 바위 입니다. 두 바위는 언제나 가까이서 마주보며 미날까지 정답게 서있다고 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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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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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